어떤 이름이 좋을까요? 뭔가 비트하우스 이런 거는 재미가 뭔가 그치, 안 꽂히지 안 꽂히니까 주식하니까 비트코인에 어? 비트코인 괜찮네 비트코인 웨이체대 비트코인 웨이체대 비트코인 탑승 왜냐? 너의 비트 코인에 탑승 비트코인 탑승하실? 왜냐면 나도 나오니까 내 말투도 좀 넣고 뭐든지 내 거 좀 섞고 큰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 딱 이 프로그램에 메인은 그 음악이죠 그러고 음원이 나오죠 웨이체대 캐릭터를 한마디로 설명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웨이체대 병규 안 병규 웨이체대 욕같이 들리지 욕같이 들리지 비트라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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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네 비트라이더 괜찮은데요? 비트라이더 괜찮은데요? 비트라이더 괜찮은데요? 비트라이더 비트라이더 괜찮은데요? 잘 나왔다 비트라이더 너무 좋다 비트라이더 괜찮은데요?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? 일단 간신화 아 진짜 형님은 진짜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? 네 사장님은 진짜 사장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글자만 바꿨을 뿐인데 너무 알맞다 반응이 좋아서 좀 당황스럽네? 비트라이더 너무 완벽하다 사장님 비행력이 일단 멋있어 뭔가 그거 같아 영화 중에 고스트라이더? 다크나이트 이런 느낌이다 그래? 다크나이트랑 비트라이더는 좀 아니요 어감을 떠나서 뭔가 이미지가 단어의 이미지가 비트라이더 다크나이트 비트라이더는 내가 갖고 싶다 아니 아니요 비트라이더로 할게요 이거네 독화예정이 지어줬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네 난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또 아 답답하네 진짜 내 과거가 털려가지고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하하하하 근데 그러면 진짜로 애플워치를 산 게 주식 때문에 산 게 맞아요? 그렇지 뭐 애플 주주라면 잘 안 돼요 아 고맙다 아니요 한 번씩 하하하웅 이거 ep